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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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번도 방송하면서 여기 간 적 없던거 같은데 나 여기 진짜 안좋아해서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가면 되게 어색할거 같은데 나도 놀랬거든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져왔네 이래서 소리를 크게 들어야 되는 거야 맨날 그냥 이렇게 죽는 사람들 보면 사프를 안 해서 또 잠기는 안 밝아 나 잘 때 진짜로 옆에서 드라이기를 머리 말려도 모르고 불 켜도 잘 모르고 옛날에 미용실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나를 되게 다급하게 깨우길래 내가 아까 왜 깨웠냐고 물어보니까 죽은 줄 알았어 아 이거 파밍 잘했네 너무 불쌍하다 문 다 뽀개서 어떡하냐 없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버기 왜 계속 운전하고 있었냐면 나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 여기 엎드려 있으면 들어올 때 안 보인대 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거라고 배웠거든 들어오다가 어? 사람 있나? 어? 뭐 차있네? 그럼 올라...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지 사람들 심리가 오우 더럽듯 하하하하하 나도 배웠어 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뿌꽃 별풍선 뵙길 감사합니다 왜 끊었지? 배달음이죠? 이게 방금 쟤가 왜 다했는지 알아? 어? 보기가 왜 있지? 라고 하는데 보기 뒤에서 안녕? 이렇게 더럽다니 자꾸 아니야 이거는 똑똑한거야 와 나 언제 잠길했지 많이 한건 아닌데 그냥 아니 킬을 안 한거 같은데 킬을 많이 했길래 지금 쏠넘꺼 쟤를 잡으러 가자 지금 쏠넘꺼 쟤를 잡으러 가자 아 남았다 실화야?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차까지 가다전 나이스 제가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삼두 길리 일단 이거 먹고 올라가자 너무 무거워 호술팅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차는 뭐지? 누님 언제 켰쇼? 흠 오늘 방송? 아 이거 회고 회고 언제 켰냐고 술타는 좀 뽀러기였던거 인정 아 이런거 죽어줘야되는데 아깝다 그럼 사람들이 뭔가 잘한다 제주일즈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주일즈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주일즈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잠잠 타퍼미 선 아 다행이다 소리타를 죽어줘서 고마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해명합시다 눈물이 정해요 그냥 잘한건데 안개를 하나도 안고 저 언덕 자리가 너무 좋은데 안됨 잠시 후 잠시 후 아 도라 더 더 더 더 와 이걸 이겼다 GG 나이스 생가입해져 아리아 고마워 사랑해 충성 감사합니다 이건 잘했다 막내 오빠님 100개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이봐 나이스 나 너무 잘했다 그치?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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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흑